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구시장인 홍준표가 이번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틈이 좀 보이니까 홍준표가 이 사위를 파고들어서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하며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홍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전 폐기 문제라든가 김정은한테 판문점 USB 넘겨줄 때 국가 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 묻어버리고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원을 줬네 안줬네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거를 쳐다보면서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꼴자파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치사하고 야비하다며 현재 문재인 집안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홍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홍준표가 얼마나 부자이고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정숙이 문다에게 돈을 5천만원 쿠션을 쳐가지고 보낸 것이 문제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김정숙이 문다에게 돈 5천원을 줬네 안줬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문제인 것이고 여태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김정숙이 문다에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건넨 것은 특활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파악을 한 돈의 흐름이라든가 문재인의 측근인 윤건영이 해명을 한 이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김정숙이 문다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낸 것은 드러난 게 한 번일 뿐이고 그 외에 여러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번에 김정숙이 보여줬다시피 김정숙은 문다에게 현찰을 지금 보내는 듯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김정숙하고 문다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함께 살았고 이 과정에서 김정숙이 문다에게 현찰로 돈을 얼마나 건넸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돈 5천만원이 무슨 애들 장난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5천만원이든 50억이든 그거 전부 다 세금입니다. 거기서 한 푼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을 자기 딸내미에게 몰래 보낸 것이라면 이건 5천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도 문제를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홍준표는 이게 짜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직 시장인 홍준표의 공직자 마인드에 뭔가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활비를 자기 집에다가 생활비로 갖다줬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놀라게 된 적도 있었는데 홍준표 본인이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집안에서 뭉칫돈을 딸내미에게 저런 식으로 건네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홍준표는 돈 5천만원을 건넨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서 현재 검찰이 파악한 문다의 계좌의 돈의 흐름을 보면 출처 불명의 돈이 여태까지 몇억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숙이 문다에게 5천만원을 쿠션을 쳐서 준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하고 거래했었던 출판사 쪽에서 문다에게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문다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기 힘든 제주도의 별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별장을 샀는지 이 자금 추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별장을 구매한 이 과정 역시도 굉장히 지금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집안에 대한 자금을 문다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처럼 꼴자파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돈을 가지고 제주도의 별장을 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문다의 쪽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을 밝히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를 가지고 한때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꼴자판에 모네 이딴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집안의 돈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이상직이라는 정치인과 정치적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는 사건이고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본인들 집안의 이득을 위해 매간 매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작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예측이나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휘 의사 관련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일까지도 싹 다 털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지라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자신의 딸을 위해서 검은 정치적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어떻게 꼴자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로서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을 향한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확실히 무너지는 것이 보이고 있고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이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난 정권 시절에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에게 심을 실어준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더 나아가서 문재인 개인에 대해서도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윤석열은 권력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부도덕하고 위선적이었던 좌파 진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칼춤을 추워달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 예측이나 이원석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서야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보수 진영에서 중진 정치인인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어 지지층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틈새를 벌리고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현재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의 당과는 다르게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꼴집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각을 시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래도 홍준표는 보수 진영에서 큰 어른에 속하는 정치인이고 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만큼 이렇게 정부 여당이 어렵고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수 진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흔들고 정권을 흔들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